유적지에서 나이스 샷입니다. 유적지에서 믿기지 않은 모습을 보셨다면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. 만나보시죠. 한 남성이 슬슬 저렇게 걸어가더니 자세를 잡고 팔을 휙 공을 탁 그렸습니다. 바로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. 보행로에 사람이 지나가는 말든 바로 옆에서도 또 그냥 팍 여기가 어디냐? 골프장? 아니죠. 풍랍토성? 맞습니다. 박 변호사님, 풍랍토성이 뭡니까? 대한민국 사적 제11호 백제 위례성이었다는 게 학계 정설인데 저기서 저러면 어떻게 합니까, 저거? 정식 명칭은 서울 풍랍동 토성, 풍랍토성인데요. 저기서 지금 골프 연습을 하던 한 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5개월 전에도 아마 저 사람이 저기서 하는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. 골프하는 모습을. 골프장도 아니고. 그래서 저기 두 가지 문제죠.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. 저 잔디 하나하나 또 밑에 하나하나가 다 유적이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골프 치면 안 되고요. 또 나아가서 옆에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다가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. 보행자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골프장에서도 캐디들 많이. 못 치잖아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잘 친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잘 치는 사람들은 저기서 치지 않습니다. 연습장도 있고요. 칠 때가 되게 많습니다. 스크린. 스크린 골프장도 있잖아요. 그런데 저기서 하필이면 저기서 치고 좋다고 흐르다니면서 있는데 저 문화재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훼손하게 된 거나 이러면 문화재 보호법도 문제가 되고 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치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골프장에서 하세요. 깜짝이야. 토성에서요. 그걸 압니까? 깜짝이야. 그만입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.